우리나라의 최초의 스낵으로 자리 잡혀왔습니다. 소깡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트럭들이 정말 운전성실을 이룰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깡깡깡! 깡깡깡! 너무 맛있어, 소깡! 그러나 호주머니 울리는 소깡! 시중에 유사품이 많으니 사실땐 꼭 소깡을 확인해 주십시오. 유사품이 많았나요? 작게 꾸난지게 돼! 짭짤새콤 새우 스낵! 새우가 들어간 과자 이름만 조금씩 가볍고 상대처럼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새우군? 자자자자! 새우군은 동생입니다. 옥수수와 새우가 맞나? 그 당시에 당시 사장님의 어린 딸이 아리랑 노래를 집에서 부르는데 아리랑 아리랑 발음을 정확히 못해서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하는 거를 들으시고 거기서 영감을 얻으셔서 그의 롯깡이라는 글자가 과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돼서 깡 시리즈가 대거 나왔다고 여보세요? 양파깡 하나 사줘요 양파 맛도 있었고요 영양식, 미용식은 물론 자라는 어린이의 건강식으로도 적합한 새로운 깡입니다 그 노래 참 기억나죠? 그 맛 들어간 깡도 있었습니다 가요 손이가 뚜깡에 손이 가요 가요 손이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동생 맛 법 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땅콩이 들어왔던데 튀김과자 김이야 신동은 또 밥 시리즈도 있었어요 아마라 정말 별아 별 맛이 다 있었는데요 라면 땅 재롱이도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뽀빠이 뽀빠이가 조금 이제 비싸지면서 조금 고급스럽게 나온 게 자야라고 있었고요 자야 맞아요 그 당시에 저것 때문에 엄마 10원만 하는 말을 집에 달고 살았죠 우리 엄마 10원만 네 저 10원이었어요 라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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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자크 먹어도 자크자크 먹고 싶은 띠 띠 띠 그리고 한때는 건강을 강조한 과자 광고가 유행하기도 있었어요 아 아 야채가 또 과자가 되기도 했고요 야채 신선에 코스에서 골랐어요 곧사에서 골랐어요 자나이 알총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뽀빠이 이성영씨입니다 예 오우 알총 봐 우와 아 아 요즘에도 여전하시네요 지금 여전하시네요 당시에 뽀빠이 만화영화가 유명했어요. 만화영화 살려주세요 하는 거. 그때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 주인공이 나갈 수 있는 게 다 작고 빠리빠리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뽀빠이 이상형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어요. 마스크를 왜 쓰셨을까요? 그게 말이 되나 그 당시 더군다나? 안영을 갖고 계속 물에 뿌리는 물 땀난 것처럼 하고 지금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자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과자 속에 장난감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대학생들까지도 갖고 놀았다니까 정말 대단했죠. 그럼요. 그때를 못 잊고 아직도 이걸 모으신 분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뭐요? 이렇게 또 놀아주셨어요? 이렇게 종류가 많았어요? 한 200개 되는데요. 따조 종류가 많거나 없는 따조가 있는 학생들이 좀 인기가 있었고. 아. 홀로그램 따조는 더 인기가 있었다니까? 맞아요. 기억나네요. 지가 막히네요. 날릴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보관하고 계세요. 두 봉지 세 봉지 정도 사서 먹고 과자도 좋아했는데 따조가 더 좋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80년대 과자 광고에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 최고 등장하는데요. 당시에 과자 광고 모델이라는 것은 진짜 탑스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시죠. 이상하시죠. 아카시아 꿀과대기. 이게 누군가요? 아카시아 꿀과대기. 아카시아 꿀과대기. 종류의 자식이에요. 심층. 그리고 당대 탑스타라고 주장하시는 이상하우씨도 한번 만나봐. 그때 당시에 1년 전속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하면 2편이든 3편이든 이렇게 시리즈로 찍어요. 그런 경우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그게 아닌 케이스면 단발로 찍는 케이스면 뭐 한 5,6천? 5천? 5천 정도? 50년대 초에. 제가 그때 탑이었거든요. 아카시아 꿀과대기. 맞아요. 야 높은 광고 치료에 스포츠카까지. 정말 요즘 아이돌 인기 못지 않았네요. 분위기 바꿨습니다. 우와 이러면서 다 봤죠. 그리고 처음 타보고 막 너무 신이 나서. 이게 뚜껑이 없이 차를 타본 게 처음. 그 포기의 주제에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세요. 5분 후에. 아멘